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꽤 사이즈가 큰 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두 부서로 나눴어요. 유년부는 1학년에 3학년, 초등부는 4학년에서 6학년, 각각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섬석하는 교회였는데요.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교회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린이회라는 것을 조직했어요. 특별히 주일날 외에 토일날 집회가 있었는데 토일날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장단도 만들고 부서 파트가 있고 부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런 조직인데 제가 초등부였을 때 중학교 갈 때 시험 보는 마지막 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회장단은 5학년이 하고 4학년들이 부서장하는 거예요. 제가 4학년이 됐는데 한 부서의 장이 된 거예요. 제 일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뭐였냐면 전도 부장이에요. 10살 지금 딱 됐는데 사실 도도 잘 모르는데 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회의도 하고 뭐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는 거의 트라우마가 돼서 영혼이 지어지지 않는 기억 한 사건이 있어요. 전도 부서에서 주관하는 노방 전도인데요. 어느 날 몇 시에 모여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출발해서 그때 교회가 퇴계로 오가 있었는데 장춘당 공원에 가서 가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전도 집회하고 오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인쇄수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리방이라고 그러나 해가지고 인쇄하는 거 종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건데 뭐 모인 거예요 이제 주로 어린이회 임원들이 모여고 한 20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저 딱 보더니 전도부장 한석현 이리 와 북매라 북 북을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저보다 더 이만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거보다 작은 북이었을 텐데 좌우지가 조그만 채군데 가슴에 매주시는 거예요. 맷방에 가면서 쳐라 제가 지금 치라 아무래도 못 칠 형국인데요. 완전히 온 거죠. 완전히 저는 20명 있게 줄 서서 가는데요. 치는 거예요. 전도사님 파데이 한석현 그렇게 치면 어떡해 시컨쳐야지 빵빵빵 치는데 전도사님 치라고 하니까 치는데요. 뭐 인내님을 다해서 저도 치는데 막 모든 세상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글쎄 몇 분쯤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분 20분 걸어가는 거리인데 거기서 집회하고 뭐 나눠주고 다시 오면서 또 북치면서 오고 참 신기한 게 그 당시는 그런 전도활동을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걸 통해서 그 북치로 구경할로 따라온 그 동네 아이들이 또 교회에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60년대 얘기인데요. 여러분 전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전도 그러면 저는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 가면 어떤 아주머님께서 오셔서 전도시 나눠주는 거 혹은 명동 한복판에서 니아가에다가 예수천당 부신지옥 어떤 아저씨가 마이크 잡고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면 우리도 가끔 하지만 한국식품 갈러리아 이런 데 가서 오세요. 보문마께 오세요.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잘 전도가 될 수 있는가 옛날에는 됐었는데요. 요즘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의 방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오히려 피전도자들로 하여금 우리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게 하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전도 대상자를 놓고 볼 때 전 복음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을 1 to 10 스케일에 놓고 8, 9, 10 정도로 놓으면 그런 전도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7, 8, 9, 10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1, 2, 3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비평의식을 갖거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공격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에게 그런 전도 방법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에 좀 이렇게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셨을 때 상황이 우리 상황과 자르지 않게 되나요. 그 당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큰 핍박을 바로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작고 힘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붓을 들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인가 말씀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해라. 너희 그 사랑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게 해라. 행동으로 전도해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지만 그 행동을 보고 너희에게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랑 이렇게 다르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시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되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대답을 할 때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따스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잘 설명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죠? 영어성경에 보면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요. NIV에. 경외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두려움으로 해버리니까 좀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외경심이라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따스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어요. 오늘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 후기독교 사회 속에서 전도자로서 피전도자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 그리고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복음 이 관점, 이 두 포인트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세 문제인데요. 여기 성경 말씀에 온유와 두려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한 단어로요. 좀 전도할 때 중요한 거는 페이션트한 거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를 자꾸만 이렇게 일회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회심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나 조바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한 모든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하기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광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대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단시간 안에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좀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때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때로는 이렇게 같이 동속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분이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드렸으면 그 상대방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땅에서 그냥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혼자서 잘 살다가 가능하면 길게 장수하면서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문제만이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끝에 뭔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드렸으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동의하게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도 뭔가 신사적으로 연구해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피차 인격자인데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받아 이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달은 과정이에요. 엄청난 세계관이 변하는 거거든요. 좀 패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설명해 준 진리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순간적으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할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인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도록 조금 Gentleness and Respect 그 사람의 모든 과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존경해 주고 기다려주는 자세로 전달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요 컨텐트에 대한 건데 저는 복음을 통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삶의 고세주로 영접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삶의 한 부분 있잖아요. 한 부분만째로 인해서 띄어서 그 한 부분만이라도 잘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세계관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장시간에 걸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삶이 변해야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머리로 그냥 뭔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끝나는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말 그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윤으로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부분 부분을 천천히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뭔가 좀 생각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네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관을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크리에이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못 믿는 거죠? 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야기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FAL 세 번째 중요한 성경이 얘기하는 세계관이 있다면 저는 리뎀션이라고 생각해요. 해결책이에요. 좀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통해서라. 리뎀션, 구원의 방법, 해결책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네 번째는 컨서메이션이라고 해요. 컨서메이션. 결혼이라는 단어죠. 혼인기약.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가장 궁극적인 꿈. 뭡니까? 주님 오실 때 그의 신부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뭐 그 외에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세계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관을 그 사건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렇게 드라마리카라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탄이 저 뭐야 아단과 하와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알려주신 그 진리의 세계관을 누가 와서 확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죠? 사탄이요.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이미지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되지 못한 이유는 네 삶의 문제는 너의 뻘은 너의 공격적인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네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시큐어 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될까봐 선악감 못 벗게 하시는 거예요. 리뎀션 하나님 말 거짓말인 줄 알고 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컨서메이션 네가 그러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 여러분 지금도요 믿지 않는 세계는 나름대로 참이 아닌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진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변화를 겪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너무나 이 엄청난 진리를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다 쏟아 부르려면 정말 오랜 시간 걸리는 거니까 좀 여유있게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굉장히 부한 청년이에요. 높은 관직을 하든 젊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찾아와요. 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뭔가 보여주신 게 있으신 게 확실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이 젊은이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주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요. 포켓에 있는 사형리 꺼내셔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페이지. 이 원대한 계획이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박살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지가 생긴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 엄청난 관객을 메우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가능하지 않은 이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 그림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참 네가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거 전도적 관점에서 보면 교인 잃는 지름 끼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을 교회에 왔는데 새가족만 해서 세례받으려면 모든 것 하시고 구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받으세요. 이거 엄청난 건데요. 왜 예수님은요. 사형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청년에게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슬쩍 시키신 건가 우리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청년이 가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따라갈 수 없었지만 먼 발지에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예수 부활 후에 이 청년이 우리 교회사 야사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마가가 되는 거예요. 마가 되는 게 아니라 마가예요. 마가. 나중에 베드로 사도와 함께 전도하면서 마가 보면서 마가가 바로 이 청년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예수가 어떻게 전도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붙자고 사는 세계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왔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원한 삶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청년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엄청난 유산으로 받은 돈 자기가 세운 이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전 받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이었어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돈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이상한 말씀하시죠? 주님 제가 물 기러 올 필요가 없는 영원한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요? 금을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내 허스번들을 불러와라. 저 하지만도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사실은 네가 남편 다섯이 있고 하나 더 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왜 영원한 물을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형리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까지 들먹이면서 이 여인의 화려한 결연 결연 경력을 들먹이셨을 이 여자분의 세계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이것만 잡혔으면 이것만 잡을 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그 삶 속에 참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작은 부분 작은 부분 하나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평적인 시각을 보고 살아나가는 이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전달 방법이 브루카라는 방법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나눠주는 방법인데요. 이런 삶들은 일상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모든 대학에서 리젝션 편제를 받았어요. 절망이죠. 아이가 풀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기회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정말 증명한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야. 내가 가고 못 가고가 네 인생의 성패를 자원하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네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내가 널 사랑해.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피력하실 수 있어야 아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나는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막 너무나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화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저러시지? 저 사람들은 뭐 믿고 있는 거지?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매주 와가지고 사도신경 막 사형내가지고 막 전도해요. 내가 와가지고 엄마 아무데도 대학 오랬는데 없는데 내가 이 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망한 거야. 우리 개망신 어떻게 얼굴 들어오게 당기냐. 복음 어디 간 거예요? 복음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사형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말이랑 행동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정말 나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선함을 반드시 드러낼 줄 나는 믿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선생님들한테 열받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여유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으면 너무 아파하지 마. 괜찮아. 그들의 평가 때문에 우락부락할 거 없어. 이때 불신세계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여유있게 서실 수가 있으세요. 보금이 보금 내가 하나님 선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이 주는 시시한 쾌락에 묶여있지 않는 삶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쾌락에 꽉 묶여있으면서 야 하나님이 삶의 의미야 아무 소름없는 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아이들이 사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철학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사실 보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래할 세상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보금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쉬운 일 아니에요. 얘기하고 그냥 말씀 맡기기 교환하는데 존 웨슬레 믿는 가족 태어났어요. 정말 신앙교육 잘 받았어요. 18살에 옥스포드 대학 가가지고 성경 5살때 성경 1독 했대니까요. 천재죠. 천재 26살때 런던 대학교 링컨 대학교 교수했고 다시 옥스포드 대학으로 와서 29살부터 교수였었어요. 33살에 그렇지만 그거 다 적고 나는 주님 나라 외에서 성기교원에 그래갖고 성교사로 지원해가지고요. 33살에 배타고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와서 원주민 성교학에서 배탔어요. 대단한 청년이죠. 33살에 근데 배로 타고 오는 중에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배에 물 들어오고 나르지는 젊은 성교사가 미국에 성교하러 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이제 죽나 죽음의 공포가 멀리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런데 귀를 모아서 들어보니까 저쪽 배 한구석에서 찬송소리로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성교사님이요 두려운 마음을 분쾌 잡고 찬송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가요. 거기 가보니까 일련의 성도들이요. 지금 배가 좌초지경인데 파산 일버 직전인데 둥그렇게 모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계속 성교사님이 물어봐요. 결국은요. 아주머니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부르실 수가 있나요. 늘 주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너희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말할 것을 준비해라. 이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살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보고 웨슬레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때 이 아주머니가 대답해요. 젊은 양반 이 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께서 계획대로 이 배를 무사히 미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배 파손으로 죽게 되더라도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과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뭐가 그리 두렵단 말이요. 복음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랑요. 성교사로 가르칠 수 있는 거랑요. 목사로 말할 수 있는 거랑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랑 다릅니다. 전도자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정말 전도자예요. 전도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조안 웨슬레가 사실 미국에 와서 3년 동안 성교하는데 성교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고구로 돌아와요. 실패자죠. 사실은.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 가서 성령에 충만케 하신 은혜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변해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 찾아가서 그 기도에 참석하는 줄 아세요? 그 배에서 있었던 경험이 때문에요. 이 사람 내가 삶으로 복음을 살은 그 간증 그 전달을 충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전도자 삶 속에서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행함으로 그 복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음으로 자신 있게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귀한 성교사 되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